815, 열차입니다. 열차 곧 출발하겠습니다. 온다. 옆과 열차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열차에 구차할 수 없습니다. 아무도 열차를... 와... 어어, 시끄러워! 도착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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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시끄러워! 하나도 안 시끄러웠어? 됐어? 응. 진짜 시끄러워! 비견만 합시다 우와 진짜 시끄러 간고리관이 터질 뻔했어 간고리관이 터질 뻔했어 간고리관이 터질 뻔했어 죄송합니다 간고리가 안주행 금방 갈 때 조용히 가는데 외국기차 소리 같아 외국기차 오세요 외국기차 오세요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